약간 이렇게 입으로 문 것 같은 느낌은 약간 세뇨리따 같잖아요. 세뇨리따 아니에요. 좀 더 밝은 노래니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바로 다음 곡 갈게요. 예쁘다. 너무 예뻐요. 사랑 부탁드려요. 여우 한 일이었어요. 사랑 부탁드려요.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. 널 만나러 가는 일이야 널 만나러 가는 일이야 나이스 겨우 하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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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 한글자막 by 박진희 오늘의 고백은 아기에게로 아이고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